게임업계 최초로 비행선 시위가 열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남성 혐오 표현 손동자기 원신에서도 발견된 것인데요. 유저들은 호요버스의 공식 입장을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유저들은 이와 관련해 호요버스가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 AGF 2023에서 한 차례 트럭 시위를 열었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일 원신 4.3 공식 방송에서 사전 공지 없이 채팅창을 차단하는 등 호요버스가 유저와의 소통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결국 유저들은 게임업계 최초로 비행선 시위라는 초강수를 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선에 들어갈 문구는 혐오 표현 방치 말고 개선 의지 촉구하라. 뉘우처라 고객과의 소통 없는 기업 등 두 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위는 21일부터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21일에는 원신카페인 서울 티바트 타워가 위치한 마포구 일대 22일은 코그노스피어가 위치한 관악구 일대 23, 24일에는 홍대입구역 인근으로 정해졌습니다. 비행선 시위를 위해 모인 금액은 약 1,600만 원이며 비행선 운행 비용으로 일일 350만 원 총 1,400만 원입니다. 시위 총괄에 따르면 비행선 시위 경비 외 남은 금액은 원신 유저 일동으로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고 명세서를 유저들에게 공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